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료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선화증권의 소지인과 불법행위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8월 3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다 2898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선화증권 소지자, 피고는 매도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보조 참가인으로 매수인 회사가 피고가 됐는데 상고 극약돼서 결국은 선화증권 소지자가 상고 승수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 보조 참가인 회사가 ESA 법인으로부터 석탄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ESA라는 회사로부터 석탄을 사온 거죠. 그리고 ESA 법인에게 선화증권을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선화증권에는 ESA 법인이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피고 보조 참가인 회사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결국은 ESA가 A가 석탄을 지금 판매한 거죠. 판매했고 그 회사, 보조 참가인 회사가 이거를 다시, 다시 피고에게 다시 매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ESA 법인은 원고로부터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ESA 법인에 석탄을 매도했고 ESA가 다시 피고 보조 참가인 회사한테 선화증권을 매도하고 이 보조 참가인 회사가 다시 피고에게 이 석탄을 매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석탄은 원고, ESA, 보조 참가인, 피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선화증권은, 증권이라는 건 선화증권이라는 건 운송물을 보낼 때 증권을 발행을 해서 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선화증권에는 운송인이 나와 있고 보낸 사람이 나오고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이 운송인이 이제 피고 보조 참가인 회사, 이 회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ESA, ESA로 되어 있던 여기서 원고한테 순차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화증권은 지금 원고한테 순차로 갔죠. 왜냐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에 그 증권을 계속, 담보로 계속 증권을 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물건의 판매자, 원고에게 선화증권이 가게 된 겁니다. 그 물건은, 석탄은 지금 이제 전전 매도가 돼가지고 원고에서 ESA, ESA가 피고 보조 참가인, 보조 참가인, 다시 피고한테 이제 석탄의 소유자가 바뀐 거죠. 문제는 이제 운송인이 이제 석탄의 소지 최종 매수인인 피고에게 선화증권을 교부하지 않고 석탄을 인도한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석탄은 원고, ESA의 보조 참가인 피고한테 순차 매도가 됐고 운송인은 아직 석탄을 갖고 있는 거죠. 원래 이 석탄의 소지자는 원고였죠. 원고가 최초 매도인이었죠. 쭉쭉 가고 있는데 원고가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대신에 선화증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종 매수자인 피고가 돈을 원고한테 주면 원고가 그 증권을 피고에게 주고 피고가 그걸 받아온 증권으로 운송인한테 주면 운송인이 석탄을 내주는 이 구조인데 문제는 이 운송인이 피고에게 선화증권 교부 없이 석탄을 인도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선화증권의 송하인, 보낸 사람이 피고 보조 참가인 대신 양수인으로 표시된 경우에 정당한 소지이냐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원래는 선화증권의 운송인과의 계약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었는데 피고 이름 뭐 그 ESA로 이렇게 되는 것을 과연 ESA가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건데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써져 있는 거 이걸로 쓴 것도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가 두 번째, 선화증권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자 이거 원고죠. 취득한 자가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맞는가 그러니까 이제 선화증권에는 이름이 없는 거죠. 원고에 이름이 없는데 이게 정당한 소지가 맞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화증권의 소진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은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피고 보조 참가인과 ESA죠. 이 사람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선화증권을 소지하게 하는 건지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선화증권 안에는 원고의 이름이 없습니다. 원고의 이름이 없는데 원고는 담보 목적으로 선화증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부구하고 선화증권의 교부 없이 물건을 가져가 버려서 결국 담보물이 사실상 소멸해 버린 거죠. 이걸 경우에 이 손해 배상의 청구를 선화증권의 소지자 즉 선화증권에 표시가 되지 않은 소지자가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송하인, 보내는 사람은 원래는 피고 보조 참가인이었지만 ESA 법인이 선화증권을 교부 받기로 하였고 원고가 이를 담보물으로 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맞다. 그러니까 선화증권의 소지인은 맞고 선화증권의 내용이 기재가 안 됐어도 정당한 소지인 맞다. 그런데 석탄이 선화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인도됨으로써 운송인 또는 석탄 인수인은 선화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운송인도 침해했죠. 침해했고 인수인도 침해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화증권 없이 지금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을 하고 그렇다면 그 공동불법행위에 의해서 소지인은 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까지 증권에 화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인데 그 운송물 인도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했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 채권이 다시 증권에 화채가 돼서 소지인이 이걸 행사할 수 있다. 결국은 원고가 선화증권 소지자로서 불법행위 청구를 피고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겁니다. 증권 자체는. 그리고 거기에 송하인과 수하인이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으로서 증권의 소지인에게 수하물을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선화증권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 원래 ESA로부터 매수하여서 피고에게 넘겨줄 때 선화증권을 발행을 한 거죠. 발행을 했는데 그때 그 지급수단으로서 ESA가 표시가 됐고 원래는 피고 보조까지 했는데 표시가 됐고 그 표시를 가지고 있던 것을 원고가 갖고 있던 거죠. 원고가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고는 선화증권을 단보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정당이 소지인이 됐고 피고는 선화증권의 상환 없이 석탄을 인도받아서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의 책임이 부담한다. 요거가 되는 겁니다. 선화증권 관계는 한번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인이 운송이라는 겁니다. 운송인이 발행하고 소화인과 수화인이 기재가 되면 그 수화인에 기재된 사람에게 증권의 교부를 통해서만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화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운동인은 교환으로서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내줄 수 있지 그 없이 내주게 되면 증권의 소지자에게 손으로 배당 책임을 질 수가 있고 동시에 받아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간 사람도 고유과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선화증권 소지자에게 불법의 책임 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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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